지난번에 이쪽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쪽에 있었는데 어 여긴데 여기 어? 뮤직 어 아직 안나왔나봐 어떡해 아직 안나왔나? 어? 어디있지? 자 타겟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이 첫날인데 나와있어야 되는데 나와있겠죠? 설마 자 뮤직 섹션으로 하면서 가보시죠 너무 떨려요 지난번에 이쪽에 있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쪽에 있었는데 어 여긴데 여기 어 뮤직 어 아직 안나왔나봐 어떻게 아직 안나왔나? 어 어디있지? 어디있지?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있지? 지난번에 여기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있었거든요 어디있지? 응 여기있나? 어? 아 뉴 릴리지 이쪽인가봐 어 블랙핑크다 어 스크럽 앞에 어 방탄소년단 옛날건데 이거 어 어디있지? 없나? 아직 안나왔나? 어 저 세븐도 저기있고 어? 여깄다 여깄다 어 여깄어 여깄어 어 여깄다 여깄어 여기있어 아 여깄구나 제일 앞에 있었네요 아 어머나 어떻게 해 여기 제일 앞에 있었어 그럼 그렇지 오늘 나와야지 btspcd 나왔어요 49.99 아 나왔다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엔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기 저기요 저기 여기 있었어 여기 그래서 제가 헷갈렸는데 아 이번엔 제일 앞에 있어요 아이 신나라 어떤거 가져가요? 다 똑같겠죠? 그래도 꼼꼼하게 보고 저쪽에서 뜯어지진 않았겠죠 네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음 신난다 자 아 여러분 저 비 오늘 삽니다 어허 너무 좋아요 와 가사아 가서 이따가 언박싱까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싸 첫날 서서 너무 기뻐요 좀 이따 언박싱해서 만나요